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 보 차니스입니다. 지금 한 개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파 지파 이 단어는 이상한 거 하고 이해 못하는 거 웃긴 거 다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지파 이 단어는 명사도 되고 형사도 돼요. 어떻게 써요? 예를 들면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좀 웃기는 사람이에요.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워시 지파 워시 지파 어떤 행위 행동 보면 좀 이해 못해요. 그러면 헌 지파 헌 지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지파 이 단어는 예의 괜찮아요. 예의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 좀 이상해요. 파 시 지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짜이첸 저의 단어는 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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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의